오, 약 많아. 약 많아요. 또 맛있게 해서 밥 좀 입어주세요. 아유, 세상에. 밥 입어줄게요. 김자 대박이다. 진짜 세게 매워. 김자. 오, 진짜 맵다. 이거 뭐야. 진짜? 그렇게 매워? 맵질이 있네. 전혀 안 매워 보이는데 양배추나 먹어야겠다 그러면. 진짜 매워. 매워요. 근데 금방 매운 게 없어져. 오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야, 이거 마가린밥이 딱 안 맵네. 매운 거 먹으면 좋겠어. 마가린밥이 안 매워. 오늘 태연 씨. 오늘 좀 함께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키를 딱 잡으면서. 너무 올라갈 때는 한 번 잡아줘야 되고. 맞아, 맞아. 잘한다, 잘한다. 이 마가린처럼 매운 맛이 하늘 솟구쳐 올라갈 때 한 번 잡아줘야 돼요. 그 역할을 해 주는 사람 무조건 있어야 돼. 무조건 있어야 돼. 매운 맛 잡아주듯이 잡아줘야 돼요. 세일이 같다고 좋아했드만. 그러니까 역시 회사 사람은 회사 사람이 잡아야 돼. 안 잡아? 직속이잖아, 직속. 연습생 때 얼마나 혼났는데. 그러면 태연 씨한테 뺨 맞고 못해. 한 번만. 우리는 한 번만이 Sent rêver이аго 받았으면 좋겠어. 이렇게 Sc challenged mês realistically перв아 다혜지 settle 수 없었으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